KLN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김재시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8회 김재지평선축제에서 전통 농경문화 콘텐츠를 체험과 볼거리로 접목해 가장 한국적인 체류형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재시는 농촌에서 하루, 지평선 팜스테이, 금산사 템플스테이 3가지 체류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농촌에서 하루는 농업농촌 체험과 자연 먹거리가 풍성한 황금들력에서의 마실 체험을 하는 형태이며 지평선 팜스테이는 김재평야의 전원 풍경을 제공하는 숙박 형태로 마을 대표 및 공무원과 연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1400년 미륵신앙의 성지인 금산사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 체험과 자기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체험입니다. 김재시장은 이번 제18회 김재지평선 축제는 지역문화자원과 자연친화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며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평선 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로 전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은 결핵 발병률 1위 국가입니다. 지난해에만 국내의 3만 2천여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분류됐는데요. 결핵 발병률을 줄이고자 충청남도는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합니다. 잠복 결핵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함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감염 환자와 접촉 시 30% 확률로 감염되고 감염자의 10%가량이 발병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7,168건을 검사해 3,027건의 양성자를 발견해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올해는 현재까지 총 736건을 검사해 259건의 양성자를 차단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병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존 한옥 정책을 개선해 한옥마을 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한옥 신축 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융자 금액을 최대 2억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1%로 낮췄습니다. 또한 한옥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한옥마을에 연접해 신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들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으로의 귀농귀촌도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귀농귀촌인에게 주민등록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한옥 신축 신청 자격이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한옥 신축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으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